안녕하세요. 앤디 노튼입니다. 미국에서 왔고 한국에서 산 지 10년 정도 되었어요. 그동안 주로 사람들과 소통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아트 프로젝트를 해왔는데요.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서로 모르는 사람들에게 퍼즐 조각을 나눠주고 이 사람들이 다시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퍼즐을 맞춰보는 프로젝트였어요. 사람들이 퍼즐 조각이 되는 거예요. 먼저 서울을 상징하는 장소들과 역사적으로 중요한 곳들을 스케치했고 재미를 더하기 위해 몬스터들을 그림 속 곳곳에 넣었어요. 다음은 목공소에서 16개 대형 퍼즐 조각을 만들고 그 위에 스케치한 그림을 그렸어요. 그리고 워크빈을 만들고 파악하여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스티커랑 포스트카드도 만들고 아이들이 페인팅 할 수 있는 캠버스도 준비하고 미니버즐과 고툼도 만들었어요. 프로젝트 날에는 다행히 날씨도 너무 좋았고 참여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. 우리 먼저 페인팅부터 시작했어요. 스티커랑 포스트카드도 만들고 싶다고 합니다. 스티커랑 포스트카드도 만들고 싶어요. 그 다음엔 대형 퍼즐 조각을 함께 맞추기 시작했어요.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우리 모두 함께 완성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는 프로젝트였어요. 만약에 한 명이라도 퍼즐을 가져오지 않는다면 이 프로젝트는 완성할 수 없었을 때니까요. 야 이렇게 빨리 했어?